쏘 뿔 3장 히히 카드 이거 엘리트 가도 될까? 육강령은 뚝딱 쌓겠네 강월 격송 강월 격송 ееb 소세장 나란히 덱 밑에 있는 거였겠네 제비 얼알 고개 고개 필요하겠죠 극소 3장만 있어도 진짜 겁나 세네 딜 장난 아니다 제비 하나 더 이 앰주 이 앰주 야 무단해야 할 것 같은데 괜찮들 이 앰주 이 앰주 엽진 연 구첩 유토가스 인공물 깔때는 좋겠지만 귀집이 인공물 더 잘까겠네 고상... 힐해요 퀴즈빛 응 없어 힐 흠 육강령은 못 잡을 수가 없는 덱이고 캐틀벨 필요 없는데 분리타임 괴전도 있어서 분리타임 괜찮겠네요 피해 26 받을까? 아 24 체력 6이면 육강령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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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급소받은 육강렬 연금이 제일 날 거 같네요 악몽 급소 불타 해도 될 거 같기나 근데 불타를 안쓰면 악몽을 못쓰니까 쓸모가 없겠지 선에코 불타 선에코 중독이다 빈쇄장으로 그냥 수비나 지우고 전략가 찾아 봐야겠다 엘리트 잡는 게 낫겠죠 방금 무슨 상도 있군 성립이 100% 안에서 확실해 지éré 지내되었답니다 캔꽃 보고 갑시다 액상..기억 흐릿..함 흐릿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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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흥 흐흥 와처..는 이렇게 강한 카드를 안 쏘 아니, 근전 하나 더 나왔네. 근전근전 불타. 불타는 사일런트. 이정도면 룬피라미드 아니냐. 영체화. 이제 수비 쉬우는 것도 별로 탐탁치 않은데. 잼탄. 폭탄. 폭탄 터지기 전에. 급수로 되죠. 불편. 폭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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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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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번... 병번 예비 넣지. 렘리니 불. 렘리니 불. 렘리니 불. 렘리니 불. 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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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트로피. 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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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. Q. 급수호가 작업하나 이러면? 아님 내가 여기서 분리타임 버리면 분리타임 가져갈텐데 분리타임은 손에 잡고 있지 예비가 버리기 집을 여기로 집어놓은건데 버리기가 안잡히네 너라 핫 길바 악몽 연금 다필없지 차라리 이거 대신에 전략 가져왔으면 좋겠다 룬피불타 이제 괜전다 쓰레기들 현돌먹자 발놀림 안나오나? 발놀림 나오면 파밍 끝날거같은데 엘리트 많은 길로가자 룬피불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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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헉! 아니! 아이씨... 둘다 줘요 일단 전략가가 낫겠지 뭐야 둘다 줘요 다 아이씨... 둘다! 야아파 사용하고... 얘가 손에다 지키면... 아아파트멘이 쪼면 저풍 2개 내면 divide 이제 전략가 나와서 분리타임 조금씩 놀겠다 전략 수건 게스산덴드박 딱 불 앞에서 게스산덴드박 엘리트 다 죽었다 병이 오죠 알고 계시나요? 도망가기 아 멀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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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리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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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적 흑옷 부적 아 서순 정말 지독한 게임 흑옷 카 카 카 카 앗 카 아이고 화상 포받 넣어 임마 급소세장이면 길가기지 어소세 탈출구 탈출구 히트 탈출구 와우 액상 기억 병유정 들고 다닐까 총매 불쾌 규집빛 심장 생각하면 규집빛 두개도 안다 아 이대로 와면 되겠다 급소가 워낙 딜이 세니까 심장 동 심장 동 심장 갑소 들어가자 계산된 도가 사제비 이겨두가 흠 저금통 탐나서 나한테 왔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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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 불 이 정도면은 저는... 깨지 싶은데 아니 잠깐만 이걸 만든다고? 너무 못 돌렸는데 그냥 블리타임 쓰는게 낫겠다 지금 돌아가는 데게 아니니까 이게 별로 도움이 안되는 아 아 아 중투버 중투버 카카근 중투버 와 중투버 카카근 없는게 없는 중투버 중투버에 없는 덱이 어디있을까 어디있을까만이라 없는 덱이 뭘까 당연히 없는 덱이 있을텐데 뭐가 없지 없는게 있겠죠 어디가면 찾아보면 있겠죠 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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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구성 헬리퍼스 사봤자 스리탐 쓸거면은 별 도움도 안되는거 안 대혼란이나 살까 근데 대혼란 썼다가 분리타임 빠지면은 별로 안좋을거 같애 참 아니 아 아 왜 잼 구함은 안받는게 없나 아예 다 들고 가니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이고, 플리타임을 썼지, 지금 나 안 쓴 김에 덱이나 돌려줬어 해시계 끝났네 어? 아니 아 이게 퍼펙트가 안 된다고? 없네 노베라이카겜 와 이게 뭐야 아니 잠깐만 개그제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저 턴핸드가 좀 안 좋았지만 뭐 문제 없이 심장 버섯 색을 타고 이 우융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이고 이런, 한 장 덜 돌렸대. 뭐야 이게. 돌리다 보니까 돌리는 게 재밌네. 백 돌리는데 이유가 없다. 그냥 돌리는 거지. 덱을 돌리는 이유는 돌아가기 때문이다. 급소. 어루만진. 독도 안 쓰고. 단도도 안 쓰고. 3,833점. 승리. 부적특. 이스택임.